김희연의 들려주는 부동산 TV 서울 최고의 위치 용산구에 자리 잡고 있는 사용 승인이 완료된 신축 금매매물입니다. 2년 전 분양가에서 15%나 할인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서울 생활의 중심, 교통, 쇼핑, 공원, 미래를 한 곳에 신용산 큐브 스테이트입니다. 청파동 3가 83-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입니다. 주차 대수는 59대 가능하고요. 사통팔달 교통과 쾌적한 환경이 만난 특급 입지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 사옥이 위치한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중심지. 서울시 광역교통의 허브 용산구 펜타 역세권 이곳 건물 주변으로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 어마어마한 개발들이 있는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 용산 전자상가 개발, 정비창 개발, 용산공원, 서울역 역세권 개발, 캠프킴 부지 개발, 남영 2구역, 문배구역, 다 나열할 수도 없는 각종 개발로 미래가치는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롯데월드보다 23배나 넓은 한국판 센트럴파크인 용산공원과 남산학 문화관광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역입니다. 전세대 투룸 복층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4층에서 12층은 오피스텔, 13층에서 15층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하이엔드급에 걸맞는 풀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스포크 슈드레서, 냉장고, 정수기, 삼성 식기세척기, 삼성 3구 인덕션, 비스포크 큐커, 삼성 세탁기, 건조기, 에어드레서, 큐브 냉장고, 큐브 에어, 제트 청소기, 전열 교환기, 삼성 시스템 에어컨, 월패드, 시스템 장까지 완벽한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거실과 방의 창문이 통창이어서 건물과 하늘이 다 보이는 외부 풍경이 참 멋집니다. 계절감과 날씨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건물로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하우스 방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위 연락처로 문의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